저는 쌤앤 어머님이고요. 네? 어? 뭐라고요? 야 은근세비지이고 어머니에 대한 아픈 과거, 상처, 향수가 있는 사람인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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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조부장 그리고 연축.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4명이나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한 명씩. 우와! 연축이 나오자마자. 맞다.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어쩐지 여기 연출 이제 좀. 오늘 수숲이에요. 수숲이에요. 네. 기운이 좋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안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오늘 좀 처음으로 여기 앉아왔잖아. 네. 뭔가 원래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자연스러워. 네. 네.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뉴 페이스가 이렇게 또 앉으니까 뭔가 좀 예. 좀 새롭고 아주 또 신선해 보이고. 오늘 뭐 또 도착하자. 네. 요즘 뭐 개인 방송도 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뭐 아주 그냥 폭풍의 이제 좀 4연승. 오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달리고. 참 이제 오늘 또 요번 또 죽음의 4연전 또 파산데이. 뭐 여기마저도 1등하고 이제 이러면은. 오빠 감사합니다. 차장이 이제 좀 요번달 이제 좀 더 월급도. 예. 또 부장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갖고 가게 되는. 예. 또 그런 일이 이제 그렇게 생길 수 생기죠. 예. 기적을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게요. 아니 걷다가 요즘 광호우 상사가 워낙 치열하고 그래서. 3연승 나온 적도 없고. 4연승까지도 예. 이렇게 이제 드디어 나왔고. 어우 오늘 이거 뭐 5연승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야 오늘 좀 또 걷다가 또. 하필 또 오늘 같은 날 또 파산데이. 오늘 1등 하면 진짜. 오늘 1등 해서. 뭐 이렇게 받아가고. 뭐 좀 제 기호도까지 더 챙겨가고. 뭐하고 하면은. 거진 이제 구장 이제. 5분흥선은 넘어서. 순탄하게 이제 좀 굳히게 들어가는 거죠. 대표님 기호도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고 싶습니다. 냠냠. 냠냠. 자 그러면은 예 좀 전체샷. 어휴 오늘 뭐 시인해지고. 안녕하세요. 동호회에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좀 벌써부터 예사롭지가 않고. 아니 근데 좀. 최채 과장은. 아직도 뭔가 좀 분위 안 풀렸어요. 그렇다고 울었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조금 뭐. 아니요 대표님. 원래 방송인데. 방송은 방방부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속 좁게. 하진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대표님이 방송 시작 전에. 음. 아니 아니요. 그냥 이제 좀. 저 같은게. 방방부 하죠 대표님. 뭐 이지아님. 어 어 좀. 괜찮죠? 네. 그날 끝나고. 혼자서 술 먹고서. 다 털어냈습니다. 어우. 그날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진짜로 술을 혼자 혼수 버렸어요? 네. 혼자 냉삼 먹었어요 대표님. 아.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 이제 좀 비친 소도 이제 저도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 좀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둘이.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에 좀 싶어요. 그쵸 오빠. 사업화. 자업화. 아 맞아 있죠. 마니아, 마니아, 마니아 표정 프로, 표정 프로! 캘리니, 캘리니, 캘리니 도차장도 이제는 좀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유별을 마이너스 하니까 이제 표정으로 안 하고 손으로 하네. 아싸, 그럼요. 그쵸, 이제 좀 항상 이제 저 역할이 이제 본인 역할이었는데. 어우, 저거 여러분들 벗어나기 힘들어. 맞아요, 항상 구렁텅이에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날 좀 짜증나기도 하고 어, 이게 좀 되게 좀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좀 유별 수습 같은 경우에는 표정 관리를 좀 잘하세요. 어, 저 아까 웃었는데 못 보셨어요? 어, 요즘 표정 관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청자들과요, 그럼 어우,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어우, 유리 덮어졌어요? 네. 아우, 유별 막 이왕이면 나와서 해라. 표정 관리해, 표정 관리해. 안녕하세요, 별 수습입니다. 이 인사를 또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예토 전생으로 광고 상사 재입사했는데 이제 달라진 제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 저 버러지 새끼 왜 또 다시 왔어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이번 시즌에는 정말 태출되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풀단도 없고 거짓단이라고 많이 놀림도 봤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별풀단 언니 오빠들 믿습니다. 건빵이 미래다. 별풀로 응원해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폭격기 오빠. 닉네임 계획 두가지예요, 오빠.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러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빨리 좀 잘 만회하길 바랄게요. 다 뭐든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좀 빨리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빨리 좀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계장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사연전 파산데이인데요. 저번 회차에는 수습으로 있었는데 오늘은 계장으로서의 파산데이네요. 뭔가가 임하는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상금조에 들어가게 된다면 대표님이 많이 기분이 상기되어 있으신데 지코마단 여러분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서 본인만 잘할 생각하면 되지. 뭔 물귀신으로 왜 나를 이거 뭐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거. 상금조 올라가면 대표님이 내려가야 제가 많이 받으니까요. 아무튼 그거는 어련히 알아서 되고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이거 유별마에서 역풍 불어서 이것도 어우, 여러분들 이거 정신 한번 바싹 차리게 해줘야겠는데요. 예? 허허, 이렇게 또 겸손하지 못하고 이제 좀 또 남한테까지 음... 똥물이 튀기게 이렇게 하려 그러네. 물 건드려서 아, 이 새끼가 또 헛소리하더라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주유정 보니까 뭐, 무슨 광산 크로치 뭐, 박서준 한소희 같다니 저희가 아이고,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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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안팔이 또 먹어봤어요. 아니, 아니, 또 귓속말로 쑥 지나가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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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주해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중한 연기 가사의 시절 가사의 시절 가사의 시절 뭘 제일 잘 추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제일 잘 추자고 물어보셔야 돼 저요 저 손이 생성능력 10cm이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직무평가 이런 거를 하거든요. 참고로 거기서 10점 만점인 사람이 체리 조유종 채채였나요? 여러분들 사람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런 분한테는 거짓으로 막 이렇게 누구요 누구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그렇게 장난으로 그러면 큰일 나죠. 엑셀 혹시 6점 짜리는 안 궁금 하시나요? 아하 또 이렇게 말장난을 갖다가 그냥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날 좀 신중하게 하라고요. 지금 저런 형님들은 유튜브에서 갓 오신 분들은 말장난하는 거 싫어하세요. 지금 춤 잘 추는 직원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저렇게 또 사서 또 매를 맞으려고. 모바일 메이플 하세요. 어우 저 정도면 씨를 해서 다로끼에다 못 박아야 돼. 어? 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아주 즐거웠어요. 할 말이 없네. 끝나 주세요. 내 애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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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또 이 노래를 또 처음으로 이렇게 또 우리 또 모닝빵이가 올려줘서 이러는데 진짜 참고로 이거 재윤이가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모닝빵 언제나 항상 납견이로서 길게 이렇게 쭉쭉 함께 해오는데 너무 고마워. 아니 아까 잠깐 나왔던 말이 아무리 방송이고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오늘 가왕 표정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다고.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그러게요. 오늘 그냥 좀 빨리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제가 벌써 연락해놨습니다. 혼자서 갈 때 올 수 있냐고. 안녕하세요. 어우 가왕우는 무슨 좋은 요리가 많이 남는다. 근데 이거 또 싸고 가서 애기 낳았다고 고생했다고 또. 그래야죠. 아이고. 참 된 남편이네요. 역시. 음. 저게 이제 바른 거죠. 예. 모유가 잘 나오겠어요. 대표님. 세맨이 왜 안 오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 뭐였죠? 영상 보시죠. 어? 스케일 파업까지. 어 뭔가 좀 나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이건 또 언제 받나요? 왜? 대빈 오빠 일가축이잖아. 왜? 맞지? 나랑 같은 사이트 일가패스타 하지 않아? 이별이가 또. 만수부터가 티가 겁나 나. 일가축이고. 아 저런 말을 갖다가 어디 가을이. 우리 회장님 같은 이제 이런 사회적 지위랑 팀연이 있고. 저러다 채팅창이 난리 나니까 방방방 못하냐면서 대려 화를 내더라고요. 철없다 철없어. 우리 왜 저런 노래. 대표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건빵새끼가 막 세맨이 부캐로 막 그런 거다 이래가지고. 또 핑계대퍼대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본인 의지대로 눈치 없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되고. 딱 그런 말 하기 이전에 딱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어? 이게 지코였으면 저런 말을 할까? 어? 죄송합니다. 나도 안 하는 거를. 호딜. 그러니까 설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저러면 역시 유별 재밌다 뭐하다. 제가 막 잔바리들 건빵들 막 이렇게 채팅 쳐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극뽕이 차서. 설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가 마예준 영민도 아니고 제가 그러겠나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못 면하고 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센스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떡은 내비둬요. 떡 지금 아껴 먹고 있어요. 어? 오랜만에 이거 좀 무슨 스틱이라 그러지? 참깨. 참깨 스틱이 나왔네. 아씨 이봐 오랜만에 하고 싶다.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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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참깨 스틱만 보면은. 예전 이제 이거 좀 버릇이 생각나서. 아 예전에 어떤 미친년 생각난다. 또요?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이제 방송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절대 지저분한 방송 이제 조금이라도 오해 살만한 방송 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했는데 진짜 나랑 합방만 하면은. 빼빼로든 뭐든 김막대 과자를 종류별로 사오는 년이 있었어. 우와 대박이다. 아 참 별의별 애들 많았지. 구구단 어서 와. 이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유별수습 보면은. 예전에 뭔가 조병한 생각이 나. 예? 아니, 왜냐하면 걔는 예전에 돈 내고 여기 광우 상사 다녔어요. 교육을 했죠. 그치, 오히려 와서 방송 배운다, 이제 해서 그냥 자기는 이제 수강료 내야 된다. 그냥 본인도 아사리 마음 편하게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안 되면 자꾸 쏘겠습니다. 아직 그리워하는 것 같던데요. 저번에 저보고 병호 오빠 이러던데요. 저기 1층에서 만났는데 병호 오빠 이러던데요. 그게 아니라 그때 거지 같은 패션 기억하시죠, 대표님. 거지 같은 패션이라뇨, 그래도 저희 와이프가 사줬는데. 아니잖아요, 처제가 사줬다면서요. 처제 집에 잤다고요. 처제 집에서 둘이 잤다고요? 미소 외자요, 셋이서. 처제 집에서 둘이서 외자입니까? 아세요, 그. 또 뽑아주세요. 취업 사이가 혜연아 반갑습니다 멈추한 박박빵 고려크림 바라빵 총장 보리군 역시 제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여유로운 척합니다 샘은 저도 다 나름 작전이 있어요 한두 번 당해봅니까? 나름 이것까지 저는 다 계산하고 왔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좀 내숲품 받고 어느 정도 위치 있으면은 새비지가 와서 한번 내릴 거다 밑에 똑똑한 턱까지 하는데요? 나름 바닥 한번 찍고 다시 이제 그것까지 저는 다 염두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 잠그고 가만히 있던 겁니다 아직 없지 않았 Nam We are, we are, don't kill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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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don't kill anyone We are, don't kill anyone 여기에서 치고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저는 진짜 오늘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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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제 기가 차서 어 아니 왜냐하면 오늘 누가 누군가 예상을 했어 어 그래 오늘 밤 뒤늦게 돼서 이제 또 새비지 들어와서 광마하면서 뭐 또 티키타카 한답시고 이렇게 좀 드립 좀 치고 하다가 또 민신 살리려고 하면서 또 자기 욕하다가 돌아가면서 풍 싸주다가 또 도풀하면서 1등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뭐 좀 대여 씨부터 카운트 들어가서 방송 늦어질 거 다 안다 자기를? 아 진짜 이제 그렇게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 어젯하시나 이거 이야 근데 정확히 들어맞네 아 그래서 슬쩍 이제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우 그래서 웃은 거예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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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 이제는 새비지 패턴도 다 읽히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 어 은근히 웃겨서 제이에게 아이 Innen화기 저ной 유별수수님이랑 주성도우미 정도 영혼에 맞다위 중이네요 네? 저 곧 쓰면 땔 수 있습니다 500개 차이면 맛있겠다 저도 따고 싶습니다. 바로 따가지고 맛있게 따잇하고 싶네요. 웨이터 좀 더 따고 싶네요. 저도 대표님 따고 싶어요. 저도 조부장님 따고 싶어요. 조부장님 한번 보고 싶어요. 웨이터 조부 다 따게 해주세요. 제발. 진짜 맛있겠다. 네? 2대1로 따겠습니다. 점수요, 점수. 2대1로 따게 해주세요. 아, 진짜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목맨 앞으로 진짜 가왕이 아빠가 되는데 앞으로 저 좀 지켜 주십시오. 이제 목맨이 지켜 주는.. 어디 가. 대표님 잘 다르있나요? 때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합니다. 활 освобод sun 나아니position 어우 29여 명 휙lu みなさん 심장 좀 더 띠게 봐이 씨X 아구 공작하는 소리들이여 아, 우리 레드룩 카페 형님. 꼭 이렇게까지 좀 하셔야 될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제가 꼴찌로 내려가서 이렇게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엑소엘이, 이 씨발여라. 이 씨발 쓰레기 같은 년이 이거 나한테 왜 이래? 왜 이 지랄이야? 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엑소엘이, 이 씨발 새끼야. 이거 좀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이 벨러 같은 일. 엑소엘이, 엑소엘이. 엑소엘이, 그 takes. 예민하다. 엑소엘이, 엑소엘이. 엑소엘이, 엑소엘이? 우와 드디어 이제 나한테도 시각 이구나. 자, 그럼 다시. 예,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카운트. 어? 유 бер르의 포증 거의. 예. 그거는 샘앤 어머님이구요. 예? 어, 뭐라고? 그거 쌤앤어머니라고 하셨어 왜요? 우인이신데 그래도 은근쌤이지 어머니에 대한 아픈 과거 상처 향수가 있는 사람인데 박수! 박수! 예예예 그런가요? 방상아줌마 역시 여러분들 더 이상 잃을 거 없는 연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남군은 토끼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빵상 빵상 우리 엄마가 현황이라서 일하고 있어요 빵상상 빵상 아 근데 출산 좀 시간 지나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광상이 먼저거든요 오후 2시래요 오후 2시래요 아아 오후 2시 아이고 아직 많이 남았네 난 또 관심이라고 뭐야 다 발로 두껍습니다 뭐야 또 다 들고 왔어 왜 이렇게 막 예? 내일 술길은 이거 50만원짜리에요 어? 아아 도차장 팔찌사줄돈 아아 벌써요 저 언니 팔찌사줄돈 5천원 남겨놔야지 가왕 이리로 와봐요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요 여러분 방송하느냐고 또 어 열심히 하는데 와 에헤 뭐 이런 거 같다 그래 예 진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일시켜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이런 거까지 결혼식도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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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com 이쁘다 이쁘다 네 이쁘다 이쁘다 반영 진짜로! 앞으로 여기 내 방송에서 뭐 사람이 싫다... 바람 박으시죠! 무조건 블랙입니다! 러블리쥬입니다! 러블리쥬! 다시 두 장이시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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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를 먼저 만났어야 돼! 여왕!!! gimbal reducing 극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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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woah 여기가 36개iągra kamp rere 띠아악! 로! 마! 무! 리! 자, 마지막!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인정! 여기까지야!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번 달 저희 광홍성사 참 걱정도 많았지만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신임 수수료들도 잘 따라서 이대로 같이 잘 해놔 보면 너무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자, 오늘 너무들 잘 따라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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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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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